안녕하십니까 introductions 얘들아소풍오니까 정말 기분좋다 응 비벅 버니들소풍오니까 정말 기분 좋다 버니가 배가 많이 곱부던데 자 이건 빵 이건 과일 이건 쿠키 우와 맛있겠다 어디 한번 먹어볼까 우와 정말 맛있다 음 맛있는 냄새 애니 음식은 언제나 맛있어 고마워 크로우 그럼 사과부터 먹어볼까 버니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거겠지 어 그런가 맛있다 버니 많이 먹었구나 아니야 하지만 우리 모두 다 들었는걸 뭐 버니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면 방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난 안 먹을래 아무튼 방귀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 음 맞아 그러고 보니 냄새도 나는 거 같아 뭐 나 갈래 뭐 버니 미안해 우리랑 같이 맛있게 더 먹자 싫어 음식이 아직 남았다고 버니 싫어 난 방귀 뀌기 싫다고 버니 같이 먹자 싫어 싫어 다시는 먹지 않을 거야 흡 으쨰 간다 흠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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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일로 아니 여기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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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 좋아 들어 간다 으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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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공이야 으쨰 크로 방귀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만해 으쨰 불쨰 그렇죠 애니는 아직 방귀를 끼지 않았는걸 어 버니 에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